다음 무대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초대 가수 공연이 한 개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트로트계의 신사 중년 트로트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김기석 씨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에 봤던 숲병사람 너는 왜 말이 없느냐 고난님 그리워서 방구석 해버린 채석 안 묻는 귓보에 꿈을 싣고 온다는 사람 피고치고 피고치고 고춘 피었던 남 파도소리 갈매기만 슬피고 슬피고 있네요 아마도 여인에서 그들 가 채석 안 말 좀 해 다 가 다 또 운명 ful 다 은 너는 내 말이 없느냐 떠난 일 그리워서 안 부서 베어버린 죄송합니다 기보에 꿈을 싣고 못 받은 사랑 피고 치고 피고 치고 고춘 비약간만 파도소리 갈래기만 슬피 울고 웃네요 방파된 여인에서도 그눈가 채석가 말 좀 해달라고 방파된 여인에서도 그눈가 채석가 말 좀 해달라고 고춘 비약간만 여러분의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이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4호구 청년연합회는 오로지 지역사회만을 위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 가수님께서도 4호구에 엄청난 봉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많은 분들 앞에 올라서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한번 전해 듣고 싶네요 저희는 28년 동안 4호구 복제관을 돌아다니면서 짜장면을 물어로 어르신들과 장애인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년연합회에서 가요가 축제를 한다 해서 당당히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공사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호구를 위해서?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래 한 곡만 듣고 데려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이번에 준비하신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어 재형철의 내가 이래저라고 한 곡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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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뤄려고 사랑을 했나 천력된 사랑 인연에 오네 내가 이뤄려고 너를 믿었나 내 늦은 후회를 하네 사랑도 미움도 나에겐 사치였나 이제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냐 아들아 아들아 너에게 물어보자 내가 이뤄려고 사랑을 했나 내가 이뤄려고 사랑을 했나 내가 이뤄려고 사랑을 했나 서로 외로워서 사랑했는데 내 곁엔 이젠 아무도 없네 서로 의지했던 우리 사인데 이별에 눈물 흘리네 사랑도 미움도 나에겐 사치였나 이제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냐 아들아 아너라 너에게 물어보자 내가 이뤄려고 사랑을 했나 내가 이뤄려고 사랑을 했나 내가 이뤄려고 사랑을 했나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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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물어보자 내가 이뤄려고 사랑을 했나 내가 이겨내고 사랑을 했나 네 오늘의 초대가수 김지석 씨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더욱더 많은 사랑받는 가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